안녕하세요 심플앤네일 아티스트 윤석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아트는 스윗오로라라는 아트인데요 기존의 대리석기법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몽환적이고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NL10번 컬러를 얇게 원코트 해주세요 탑젤을 얇게 도포한 뒤 FW01, FW04, FW06번 컬러를 가볍게 두드리듯 마블해주세요 FW01 컬러를 브러쉬에 소량 묻혀 색감을 한 번 더 잡아주세요 이때 붓결이 보이게 하는 게 예뻐요 FW04번 컬러도 FW06번 컬러도 동일하게 진행해주세요 탑젤을 얇게 도포하신 뒤에 금박을 올려주세요 오버레이 후 표면 샌딩을 해주세요 화이트 통젤로 대리석 라인을 잡아준 뒤 오벌 브러쉬로 퍼뜨려주세요 밑에 컬러를 많이 가리지 않게 퍼뜨려주세요 화이트 통젤로 디테일한 라인을 그려주세요 이때 잔선이 많을수록 훨씬 더 예쁜 디자인이 돼요 탑젤을 발라주세요 필름지를 부분 부분 찍어준 뒤 유리 조각을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탑젤로 마무리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